배성재 DJ는 유럽에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어느 나라 어디쯤 있을까요 방송은 듣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야 그 영국인가 그죠 영국에 계시겠죠 영국에서 방송은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베텐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어떻게 성재 형님은 이거 어떻게 3개씩 4개씩 해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루만 하는 날 있잖아요 생방송만 너무 힘들어요 아 오히려 하루만 하는 걸 하루만 하는 걸 시작하는데 끊긴 느낌 이제 좀 약간 워밍업을 했는데 끝나버리니까 한두 개를 해야 생방송 하면 딱 편하게 이렇게 운동으로 치면 목표 쪽까지 딱 뛰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1시간만 하실때는 차타고 가시면서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시동이 걸리셔서 뒷찝찝해하면서 가요 생방송 하루만 하는 날은 뒷찝찝해 후우 배성재